아우, 아 탕채 이해가 안 되네. 엄마, 올케가 어떻게 이래? 우린 그렇다 쳐도 엄마가 내린 결정을 올케가. 어? 왜 자기를 못돼 뒤집어 없냐고. 그러게. 아 이게 도대체 무슨 봉변이냐고. 기껏 아줌마만 힘들게 돌려놨더니만. 아 왜 이래. 형수님한테 무슨 사정이 있겠죠? 괜히 그러실 일 없잖아요. 아까 보니까 처남대에 좀 놀랍긴 하더라고요. 사장까지 있는데 도장 못찍겠다고 선언하고 나간 거 보면. 처남대 아까처럼 자기주장 대착이 하는 거 본 적 있어? 그거야 나도 처음이지 마. 왜 하필 딴 계약하는 자리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냐고. 여태이 무겁게 잘만 살아놓고. 아우, 안 되겠어. 지금 전화해서 물어볼래. 아 그래, 남정이 얼른 걸어봐, 얼른. 어. 누나. 다른 말은 말고 괜찮은지나 물어봐. 아멘 아멘